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속탑 정하선 가만히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물 사라지고 탑 하나 세워진다. 탑 아래 흰 구름 한 점 떠간다. 물속탑 내 마음속에 비추어선다. 탑 위로 흰 구름 한 점 떠간다. 고요하다. 햇볕 가득하다. 네 감사합니다. 이 시는 제 시집에 한오백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